패티레디 여기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위치한 파이트레디입니다 오늘은 여기 선수들과 코치님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미팅하러 오고 있습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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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제 이름은 발라디 발라디 이 친구가 중국에서 포너먼트를 했는데 시복 포너먼트를 두 번 딴 친구입니다 이름은 발라디이고 유엡 컨텐더 시리즈 싱가포르 예스 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은 몽골이아넷 알라떼 힐리 예아 형 동생 동생 너 이름은? 내 이름은 알지 롱 이날 몽골이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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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인트로듀어 넌 안녕하세요 마크 3번 오лиmpian 오лиmpic medallist 5번 world medallist undefeated ufc lightweight prospect 렛츠고 땡큐 땡큐 저 친구는 레슬링 올림픽 메달리스트입니다 예스 What's going on? It's your boy Eric Anders famous guy watching the fight on YouTube Yeah Zombie Beating up bullies The enforcer 이 친구는 이제 박준영 선수랑 미국 선수랑 싸우게 될 에릭이 땡큐 땡큐 What up Henry Krause Bells for featherweight Go Zombie 땡큐 방금 보신 헨리 형 이 친구는 리얼 게임 원래 예전에 코치님이 얘기해 드렸는데 헨리 형이 세 명한테 시비가 걸려가지고 한 명을 때렸는데 한 명이 기절을 했어요 두 명이 올라와서 도망가가지고 헨리 형이 쫓아갖고 잡았어요 그대로 두 명이 잡은 다음에 진짜 미안하다고 무릎 꿇겠다고 무릎 꿇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때렸다고 그거 리얼 게임 진짜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제 프로레슬링 스팅이라고 롤만 롤만 사라자르 엘 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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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이제 맨날 철권이 제일 빨리 나오고 제일 오래 있는 돈을 주고 PT로 천만원을 가져간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친구입니다 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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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이제 어딜 가나 총을 갖고 다니는 아주 그런 멋쟁이 산하입니다 예스 Thank you Hey, how you guys doing? I'm Santino DeFranco I'm one of the MMA coaches over at FightReady in Arizona Santino는 이제 Santino한테 블랙벨트를 추운 코치입니다 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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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찰석진입니다 Otherwise 에디 찰 어 코치님은 이제 제가 차 스트라이킹 시스템으로 타격도 많이 배웠고요 패드 잡는 법도 많이 배우고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코치님은 이제 전세계 최고의 스트라이킹 코치입니다 헤 감사합니다 예스